네 오늘도 금강산매경 교재 출간을 앞두고 다섯번째 책이 뭐 거진 완성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명을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 오늘 하는 부분에 이제 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북두칠성을 북두칠성이 있지만 실제로 북두칠성은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번 별이 한 105광년 떨어져 있고요 2번 별이 2번 별이 78광년 떨어져 있어요 빛이 빛이 105년을 가야 된다고요 엄청 멀죠 그 다음에 3번 별이 이제 90광년 가야 되고 4번 별이 63광년 4번 별이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5번 별이 68광년이에요 6번 별이 88광년 그 다음에 이제 9번 파군성군은 210광년이나 떨어진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게 목화토금수로 음과 양으로 다 태양계는 뜨겁잖아요 어찌됐건 태양계는 태양이 하는 이제 양의 양의 목성 양의 화성 양의 토성 양의 금성 양의 수성은 오행성이 하고 이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북두칠성 연명경이라도 있고 연명경도 있잖아요 수명을 늘리고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태어난 애들은 수명을 굉장히 길게 가지고 태어난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몸에 우리랑 다르게 북두칠성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영향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렇게 알고 암튼 뭐 공부를 해보자구요 그런데 요게 몇시에 뜨고 요게 몇시에 뜨는지 알면 요게 위성에 가 있는지 위수에 가 있는지 뇌수에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텐데 그런데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여기 위수 허수 뇌수에 대하지 이제 오성이 위수 허수 뇌수에 모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근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의 흐름을 알지만 천문유초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뜨면요 나라에 반드시 재앙이 들어요 왜? 옛날 왕들은요 세상에 있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게 왕을 치고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아주 안 좋게 해석했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러면 그냥 뭐 저기 산신한테 제사 지내고 목신한테 제사 지내고 북두치성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밖에 안 했어요 아주 안 좋은 걸로 봤어요 이거 옛날에는 여기 보면 왕 대상이니까 더 안 보이네 네 아무튼 하늘의 매루 봤어요 저거를 큰 바람에 큰 나무들이 먼저 쓰러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4단계로 본격적으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쫙 그러나 이거는 찬스지 나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1년도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72년도 73년도 이때부터 79년도까지 그 1차 오일 쇼크 2차 3차 오일 쇼크가 나서 그게 빡 떨어지는 것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기름값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야 이거 뭐 비트코인으로 뭐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겠지만 새로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 집값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겠지만 젊은 사람들 집 사는데 찬스 온다 이건 뭐지 이게 아까 셀시우스 코인 대부업체 바이낸스에서 거래 중지시킨 거 쫙 여기서부터 사실이 떨어진 거죠 작년 연말부터 우리처럼 스탠바인 스타인 공부했던 사람들은 작년 올 초부터 이런 코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지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거도 뭐 여기서 완전히 이거 사실 좀 뒤집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죠 완전히 이제 여기서 2단계에서 3단계 왔다가 4단계로 그냥 온 거죠 급전직한 거죠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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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7 때 장진우를 불러다가 특강을 했고 작년 한 것 때 그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코인과 주식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그 두 개를 화폐의 역사가 화폐가 화폐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화폐가 생겼는데 많은 화폐들이 실패하고 나중에 성공한 화폐들을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한 거 4개월 동안 그러면 몇몇 개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 남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이코인 같은 것들이었죠 이렇게 돼서 이더리움은 유통을 그거를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거품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서서히 아주 굿 찬스가 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상생상극 상생상극이 지금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파이코인 이거 파이코인은 뭐 하도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 아직 안 나왔던 뿐이지 근데 이 자식들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기술 개발만 펀딩 기술 개발만 하나 봐 이런 건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내려서 기분은 나쁘지 헬륨? 헬륨은 그래도 어이 지금 주가가 저기 뭐야 코인 관리를 해요 딱 받쳐주고 있어 이러면 괜찮죠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2,3년 내에 사회의 주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겠구나 본격적으로 많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파이코인이 그런 면에서 정말 오롤하게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하셔도 하나도 늦을 거 없어요 뭐 얘네 지금 뭐 목표가 천억개인데 쉽게 모을 수 있는 거는 단계는 지났지만 쉽게 모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지만 그냥 혼자서 해도 많이 모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지만 여전히 전체 발행 개수 중에 지금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70%는 예전보다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예 1,8 적정가 70%예요 딱 그냥 70%만 돼도 어디예요 1000개면 7만불 아닌가 7천만원 아니에요 적정가가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원래 그 영화 더 저찌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그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금강산매경이 아무에게나 반연되는 경이 아닌 이유 금강산매경 직영 공독분에 이 사람은 현세에 다섯 종류의 복이 함께 있으리니 첫째 중소 대중들의 존경을 받으며 둘째 몸으로는 횡역과 유전하는 일이 없으며 셋째로는 어떤 이론에도 잘 변별하여 대답하고 넷째는 즐겁게 중생을 제도하며 다섯째 성스러운 길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제가 옛날 같으면 요거만 했을 텐데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중과 경계를 받을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이 받지 이재용이 받아요 문재인이 받아요 윤석열이 받아요 윤석열이 받아요 박정희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스님 청담스님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 강원용 목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김양석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뭐가 있지 않아요 둘째 신불행요 그분들 중에 송혜 아저씨도 95세에 돌아가셨고 법정스님 성철스님 강원용 목사 한경직 목사 이런 분들 횡혁과 요절하지 않으셨잖아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횡혁과 요절하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이 횡혁과 요절이 없이 살지 잘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찾을 수 있죠 변답사론 뭐 이렇다는 놈 저렇다는 놈 뭐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놈 이 주식 사야 된다 이 땅 사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이 돈 버는 방법 얘기하는 거 다르고 딸이 얘기하는 거 다르고 마누라가 얘기하는 거 다르고 뭐 이렇게 지들 사촌길들이 뭐 얼마 전에 장인 제사라고 앉아가지고 돈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함수리 안 했어요 열심히 해봐라 근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아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면 받아들이냐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 받아들이지 그러니 존경을 못 받으니까 알아도 말도 못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공부는 쭉 어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하던 일이 있었었어요 서울에 그렇게 아파트들이 많고 또 우리 어렸을 때도 다 부자들은 집장사 편이나 이제 왜 집장사들은 그렇게 나중에 망하지 심지어 현대건설도 망했잖아요 아파트 업자 중에 안 망한 사람 있어요? 망하지 않았어도 몸이 깜빡이 가거나 뭐 어떻게 부영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왜 집장사 하는 사람들은 삼익주택 남강토건 공영토건 사모주택 지능기업 건용 청구 우방 현대 뭐 다 요즘은 잘 안 망하는데 옛날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게 할 때 돈 벌은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어제 어제 그 얘기를 앞으로 더 많이 망할 거예요 앞으로 건축업자들 굉장히 많이 망할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집 가지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그런 이론 애들이 집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근데 말을 못했어요 뭐 이모부라고 해서 뭐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아빠라고 해서 존경받는 것도 아닌데 뭐 뭐라고 내가 안다고 애들 얘기하는데 반대 껴서 입만 뻥끗하면 대략 멸시당하지 돈 그러니까 뭐 알아도 이게 이게 안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낙도 중생 그 다음에 능이 성스러운 게 이건 뭐냐면요 이미 벨라루스는 지금 무엇을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공의 나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설명이 뭐 끄트머리 더 많이 흐려졌는데요 아무튼 교재는 제가 정말로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금강산매경에는 이제 이입과 행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치로 들어가시기만 해도 이번 당장 이번 백중 때 뭐 조상님 천도해 드리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도 아무튼 서둘러서 책이 7월 중으로 반드시 나오도록 할 거고 지금 이 워밍업 하는 건 이제 한 해만 더 한 번만 더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강경 독송왕 거를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